안녕하세요 프라임 비디오 시청자 여러분 저희 드라마 법전은요 거하게 맞서 싸우는 통쾌한 복수국인데 그 안에 복수국 안에 장례적으로 재미난 요소 아주 그런 게 가득한 드라마니까 그냥 편하게 한번 틀어놓으시면 충분히 불안관으로 빨려들어가는 드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라임 비디오 시청자 여러분들 법전을 통해서 통쾌한 복수국의 재미와 그리고 카타르시스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